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놈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소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무대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해 그리소의 신신한 일꾼이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경딩과 오래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이 골롯에서는 바울이 노마 감옥에 있을 때 골레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실 이 골롯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골롯의 교회는 에바브라와 빌레몬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2년간 말씀 운동을 하여 아시아의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에바브라와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골롯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롯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당시 골롯의 지역은 각종 이단 사상이 기승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골롯의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었고 이 에바브라가 이러한 사실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골롯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이 골롯의 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롯에서 보면 그리스는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또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우리의 사이를 함옥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또한 그리스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롯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 안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그리스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 안에서 더욱 뿌리를 내리고 또 그리스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 인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 인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에 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오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색깔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편지를 기록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를 믿었던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 오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행동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마서 우리 10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예수님을 그리스로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 받은 것이 취소되고 다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로 주라 시인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세 교회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외 전도 캠프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세 교회의 이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이 그들이 품고 있는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에게 소망이란 것은 미래에 받게 될 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창의생의 3장, 6장, 11장에 나의 것, 또 우리 가족의 것, 우리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 그리스의 이는 나의 것, 또 가족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리스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을 가진 골로세 교회에 성도들의 좋은 소문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색깔을 가지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2, 3, 7 성교 속에서 모델이 되시고 또 그리스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골로세의 성도들이 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넷째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금 안에서 했던 일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예언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중지자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랩런트들이 이번 세계 선교 대회와 또 선교 에스포를 또 준비했죠 이러한 사역들이 또 헌신들이 나중에 선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배와 훈련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리스로를 알아감으로써 성숙한 제자로 자라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으로 좀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상주를 하고 있는 랩런트를 불러서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죽음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장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참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업이란 것은 구약시대 때는 가난 땅에 들어가면서 분배받는 땅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의미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아름다운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로 오직을 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자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세계보고말을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자로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골로세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골로세의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세의 교회의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성교사님들과 랩런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사님들이 이번 세계성교대회와 예언성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서 각 나라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성교사님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연약한 랩런트들이 정말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이 골로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성교사님들과 랩런트를 놓고서 중보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